사자야? 임시야? 임시가 아닐 때 머리도 어떻게 바뀌는데? 좀 낮아지. 지금 좀 심하게 높긴. 그거 같아. 앞머리 때문에 어쩔 수 있어. 막 사극에다가 사극에 나오는 사람들 머리. 전족? 어? 전족은.. 전.. 그거 뭐라 하지? 전족 몰라? 전족은 발이지. 전조. 전조는 뭔데? 전조 옛날에 뭐 있었는데? 전주? 여기 게이스 안 해. 미안해. 또 반반씩 했냐? 왜 거르라고 했어? 어이없네. 어쩐지 깨고 계속 깨어. 야 전조. 전조. 너 전조 뭔지도 모르면서. 야 전조. 전조. 캔 놓고 가게. 선등 사는 캔이 필요 없었거든요. 조금 안 해. 근데 한 군데 필요한 데 있긴 있어. 최성원? 어 맞았어. 김민지 바보 같아. 어? 다시 말해. 그거 모자 써가지고. 바보 됐어. 내 생각 있겠지? 아이고. 아이고. 어? 바보. 나도 바보 됐나? 어? 나 바보 모자 했어. 바보 모자. 하하하하 바보무자 하하하하 천등사 오늘은 뭐지? 어플루치가 천등사 넥스 크록스 신고니까 그래 오늘 묻지마 아니야 머는 날 시작 어디가 하는데? 오늘 머는 날 옆에 치는지 물어보지 말까? 이거 옷피치 입피치에서 내려가서 옆으로 펜들러 먼 훗날 먼 훗날 먼 훗날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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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운 데라고 하는거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와있어 여기 센터장님 3등사는 대중사 등반 몇일까지 했었죠? 네 해발 ний 한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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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한여름 한여름 는 조금만 이렇게 가리지 추워 안까? 느낌이 없어서네 추워 변장님 유령님 유령님 바운틴 애슬리 발도 시렵다 발 시렵고 손 시렵고 콧물 나고 이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있다? 나이스! 잠깐만 기다려줘, 잠시만! 잠깐만! 오케이! 빨리! 전달! 전달! 전달이! 네에! 아멘 희한 아휴 천 천 천 천 천 천 천 천 천 10일 클라이머 김민지 10일 클라이머 김민지 10일 클라이머 김민지 오늘은 말이 급격하게 없네 아까 너 올라오면서 또 막 이런 거 했지 천등산 준비 없이 왔는데 지금 된통 당하고 있어 힘을 너무 많이 썼어 아무 말도 없이 와야겠다 정보 없이 안 알려줘야겠다 쉬운지 어려운지 안 알려주고 와야지 묻지마 어려워 여기 묻지마 아니야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 코스 알아 알아 기다려 먼은날 어 맞아 저기로 올라가 면장님 계신데 면장님 뒷모습 힙스터 뭐 뭐라고요? 벌더리 벌더리 그 솔루션 신으셔야죠 그러면 나무 나무 솔루션 신으셔야죠 썩었어 그럼 토비 출동해야 되나? 아니 여기서부터 힘들어지게 해 오른쪽에 발 먼은날 어땠어? 먼은날? 오랜만에 하니까 어려웠어 그리고 신발도 너무 크고 이거 무슨 신발인데? 이거 어디서 주워온 신발 취메 취메 근데 재밌었어 추워서 손에 감각이 없어 그래서 크림 로봇 에어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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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멋있다 배 안고파? 웬일이지? 발전했지 왜냐면 나 아침 점심 요즘에 소식하잖아 근데 아침 많이 먹어서 그냥 안 좋다 많이 먹지 않았는데? 샌드위치 하나 케이크 반 개 근데 진짜 맛있었어 김민지가 해준 고액의 샌드위치 나 잘하지 그리고 바나노 보네로차트 바나노 바나노 이거까지 완벽해 근데 샌드위치 좀 재밌지 않았어? 거기 발 쬐끄만한 거 나도 그거 뒤져 나 갈 때 뭐해? 입술이 끓여서 끓이고 있어 나 갈 때 줄 안 나오면 안 되니 나 갈 때 줄 안 나오면 안 되니 한민지 뭐 먹어? 솜이 김빵 솔빵 솔빵 신호념요 옥수수 빵 좀 줘봐봐 옥수수 빵 좀 줘봐봐 옥수수 빵 좀 줘봐봐 난장님이 사오신 빵 나갈 때 호흡 솔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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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아 힘들어 너가 너무 힘들게 가가지고 쫄았는데 나 힘들었는데 너가 너무 힘들어 시어스턩인데 어? 아니 나는 플러핑이니까 콧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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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행제 킥 대롱대롱 수식간대 콧물이 너무 쓰러워 갠지 짤락짤락 콧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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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짧아서 좀 아쉽다. 그치? 여기 피도 하강이랑 같이 뭔가 하는 느낌. 이제 이름 외웠어? 묻지 마. 머는 날. 머는 날 개념도 좀 봐야겠다. 오늘 팬들룸 봐야겠다. 꾸짖쥬아. 꾸짖쥬아. 왜 자꾸 왜 자꾸 하지마. 쥐지. 쥬지가 없어가지고. 엉뚱? 엉뚱. 엉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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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햇빛 한 번도 못 봤어. 그거 잠깐 떠들었니? 찬산산? 응. 딸래미. 엉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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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동굴 있어. 저 동굴이 뭔지 아십니까? 엉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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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상태가 안 좋아요. 엉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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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뚱 37cm 음! 원래 알고 있었어. 기원이지. 랜디스 도넛 언박싱. 먼 훗날 등반이 끝났으니까. 랜디스 도넛 언박싱. 나한테 도넛 셔틀 시키는 이지은. 두 번이나. 두 번 다 랜디스. 랜디스 나 진짜 이런 거 진짜 안해서. 언박싱? 다 막 진짜 헤비한 거 밖에 없어. 애플프리터, 시나몬롤, 버터크럼. 이것이 시그니처. 저 밑에는 코코넛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미니. 그 중에 지금은 우리는 뭐를 먹을 거냐면. 버터크럼 시그니처. 저번에는 버터크럼을 안 사왔어. 누구를 빼고 사와서 다시 시켰어. 근데 너가 뭐라 했어? 그때 뭐라고 했지? 모르겠어. 그땐 나는 버터크럼을 잘 몰라서 사실. 버터크럼. 과연. 과연 어떤 맛일까요? 안에 뭐가 그냥 있어? 안에 뭐 있어? 응. 근데. 맛있어. 초코츄러스맛 꼬북칩 득템. 센토장님. 센토장님이 두 봉지나 주셨다. 처음 봤어. 진짜 맛있지? 어. 이거 아이스크림이랑도 먹고. 시리얼을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했어. 차에 다 흘렸어요. 죄송합니다. 엄마 미안. 초차 하셨는데. 죄송합니다. 이거 보시겠지? 완전 맛있어. 응. 공기가. 응. 완전. 응. 센토장님. 근데 이거 구하기 엄청 어려워. 우리 동네에서 한 번도 못 봤어. 진짜. 응. 너 카메라 이렇게 안 되지. 아니거든. 너 그 딱거든. 너 카메라 이렇게 안 되지. 어이없어. 오. 진짜 멋있다. 고단 밥 먹고. 배불러? 배불러서 어떻게 했어? 배불러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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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여기 고산. 새로운 스팟을 찾았어. 우리가 캠핑장을 찾았다. 아아. 너무 쉬워. 으이씨. 이렇게 잘 쓰고 있다. 뭐라셔? 엄마가 장작 샀냐고. 추운데 걱정이다. 너네. 너무 추워? 눈물 나. 왜 슬픈 일 있어?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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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민재. 엄마. 엄마. 에 생양파가 있고요, 생당근도 있는데요, 맛이 있습니다. 숟가락은 알피니스트. 우리가 또 알피니스트를 봤지. 소감을 여쭤봐도 됩니까? 소감은 대체 뭘까? 생각을 좀 해봤어? 뭐가 그렇게까지 사람을 만드는 걸까? 너는 뭐야? 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았어. 짠! 맛있게 드세요. 네. 뭐 먹고 있어, 이 밤에? 방 아니야? 지금 7시 반이야?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네. 밥 먹은 지 두 시간이나 됐어. 벌써? 우리 밥 그렇게 일찍 먹었어? 5시 반에 먹었어. 이거 감자 샐러드랑 식빵. 왜냐면은 배고파. 알지? 아니, 나 배 안 고파서 잘 모르겠는데. 누구세요?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, 이제. 가능해? 네. shop. BIH 라고